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 출신의 태용호 공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얻은 게 많다. 국민의 대북현실 인식이 현실화되어 있다. 지난해 강년에 나갔을 때는 참석자의 70에서 80% 정도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제는 진보 전권이 북한을 업고 표벌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태용호 공사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건이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것은 제 판단에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런 이벤트가 크게 먹게 들어간 거죠. 태용호 공사는 진보 선격의 정권이 북한을 이용해서 표를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저렇게 사람들을 쉽게 선전과 선동에 넘어갈 수 있다면 또 다른 선거를 앞둔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덮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태용호 공사는 북한 자신들의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총선까지는 도발을 자제하고 그 직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북한의 선거 개입입니다. 총선 때 북한이 얼마나 총선에 개입할 것인가.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더라도 결국 남한 내의 친북 정권의 등장과 유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정권의 덕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강력한 이점이 있는 사이버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남한 내의 여론조작에 깊게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선거적 개입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날 옥스포드 대학에서 컴퓨테이션을 프로파간다 프로젝트팀은 2019년 세계역정보 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70개국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이버 부대의 그런 전투 능력은 북한이 3위입니다. 세 번째로 강합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정찰종국을 주축으로 하는 상설조직을 SNS를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병력만 200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홀리신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개 자국 내에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주변국가입니다. 주변국가로 하면 결국은 한국이었죠. 이렇게 보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200명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나라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공격하는 등 공세적 전략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는 것은 한국밖에 없죠. 북한의 여론 조작 활동은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댓글을 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SNS에서 활동하거나 계정을 해킹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의 사이버 부대와는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 북한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사이버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병력만 최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역 백헌 장악을 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주요한 대상은 대만일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번 종선 과정에서 친북, 친중 정권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여론 조작이 성행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남한 내의 친북 좌파 정권을 지속시켜서 결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 자신들의 북한의 대남 전략의 일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북 좌파 연합 정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으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수에서 자유만 빼버리면 되죠. 자유만 빼고 평화통일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이 이미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군사력 면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결국은 한국과 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 전력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마디로 남한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에 공호된 나머지 2018년도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만 통일이라는 단어를 12번 정도 언급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북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한 내의 친북 정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총선에 전폭적인 지지를 안기지 않을 수 없는,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